자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떡볶이를 해먹겠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사온 갈래떡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사는 떡과는 차원이 센다고요 어렸을 때 이렇게 떡을 해다가 집에서 떡볶이를 해 먹었을 때의 그 맛 떡볶이를 잊을 수가 없어서 가끔 이렇게 해 먹는데 떡볶이집에서도 이런 떡을 쓰지 않죠 제가 부산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 재래시장에는 저 마사지가 끝났고요 차 한잔 드렸고요 반만 마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끝까지 맛있게 드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달리 근육이 좀 있어 보이죠 저는 이상하게 안 보고 그려도 그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제가 그런 초능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예 얼굴도 안 봤어요 그냥 얼굴을 하나 그렸어요 근데 누가 왔어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옷 벗기 전에 그린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런데 옷 입었을 때는 몰랐는데 옷을 벗으니까 완전 깜짝 놀랄만한 근육질이시더라고요 운동을 한 10년 하셨대요 근데 보디빌딩 선수나 이런 거는 안 하시고 그냥 취미로 하셨는데 10년 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 마사지나 부드러운 마사지를 선택을 안 하시고 그냥 저한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제한 요청은 하지 않으셨고요 그다음에 촬영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6만원짜리 마사지를 받으셨고요 여기만 체크를 하셨어요 다른 데 전혀 체크를 안 하시고 여기만 체크를 하셨지만 전신으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충분히 풀어드렸습니다 너무 시원하다고 만족해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신다고 또 방문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담이 일단은 좀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운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쪽에 척추 쪽에 담이 좀 많이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이 어깨도 약간 오십견이 조금 발생하셨어요 심한 건 아니고 여기 조금 발생을 하셨고 그다음에 오십견은 아닌데 이쪽 어깨가 상당히 뭉치셨습니다 뭉친 거하고 그냥 단순히 오십견하고는 조금 틀려요 상당히 여기가 지금 많이 뭉치셨고 여기도 상당히 뭉치셨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좀 여기를 해 드렸고요 직업은 보디빌딩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십니다 저의 사이트를 본 지는 바로 어제인가 오늘인가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사지는 주로 사우나에서 세신하면서 좀 받으셨다고 하고요 그냥 샵에서는 이제 한 두 번 받아보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자가 좀 세니까 남자한테 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찾았는데 좀 사이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좀 내공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 방문을 하셨는데요 너무 만족하셨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진짜 떡을 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하고 떡이 만약에 이게 좀 딱딱해져 있다 하실 때는 물에다가 충분히 담궈 가지고 불린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뭐 그렇게 뚫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딱딱하니까 두 개... 두 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혼자 다 먹었던데 두 개 반이나... 두 개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모든지 조금 조금 사다가 먹어야 돼요 저는 이제 끓기 전에 넣습니다 이걸 끓을 때 넣는 것하고 끓기 전에 넣는 것하고 틀린데 특히 떡둑기는 어느 정도 물에다가 담궈놓은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근데 떡이 말랑말랑해서 담궈놓지는 않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식초에다 담궈놓은 담궈놓은 파거든요 식초에다 파하고 양파를 담궈놓고 이거 좀 넣어보세요 근데 이 식초가 물에다 끓이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산만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산이 너무 강해가지고 위안 걸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초를 여기 바로 붓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붓불내는 정도로 지금 하는 거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저는 참고로 식초를 좀 많이 먹는 편이어가지고요 옛날에 위장에 구멍이 날 때까지 진짜 먹어봤어요 2배 식초를 뿔컥뿔컥 삼켜 먹고 막 그랬었는데도 탈이 안 났어요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을 받았는데 위가 조금 점막이 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너무 과하게 먹어서 그랬고 조금 안 먹으면 또 괜찮아져요 워낙 제가 좀 조금 점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튼튼한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강황을 넣어주겠는데요 강황이 너무 많이 넣으면 조금 튼튼해요 살짝만 넣으면 넣으면 약간 매콤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강황이 근데 제가 흰색 음식이 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간 빨갛게 만든 꽃 떡볶이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간 음식을 자꾸 먹다보니까 이게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많이 먹으면 꼭 속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못 먹겠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더 비싸기도 하고 고춧가루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막 음식을 넣어서 먹다보면 이상해요 속이 아퍼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잘 못 먹고 그 대신 제가 강황을 산 거예요 벌써 다 된 것 같아요 모르고 좀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저어줘야겠네요 음식 옆에서는 항상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고춧가루 국물이 조금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떡은 벌써 다 익었거든요 한번 살짝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저 저 떡은 벌써 익었어요 국물이 이렇게 남잖아요 음 국물이 다 잘라들었고요 이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되게 맛없게 생겼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비트하고 마늘하고 섞은 거거든요 이거는 색깔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비트에다가 식초를 담궈둔 겁니다 색깔이 이렇게 우러나게 되거든요 굳이 고춧가루 안 써도 빨간 색깔이 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음식이 식초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시큼한 맛이 나질 않아요 별로 그렇게 고춧가루 안 넣어도 비트만 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가 겨울에 안 나오나 봐요 요즘에는 못찾겠더라고 시장에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고기를 좀 넣어야 맛이 나는데 제가 요즘 당분간 고기를 잘 안 먹는 방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만한데 그냥 괜찮아 시장에서 파는 떡볶이는요 진짜 안에 종미료를 넣는데도 그렇게 맛있었나 차라리 종미료 안에 떡이 떡볶이가 맛있는거 seems της 종류도 안넣어도 씹다보면 맛있어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